지금 시각 10시 26분 소연이 우울해서 보러 갑니다 아주 춥습니다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기분 좀 어때? 잡았어요 넌 옷걸음이거든? 소연씨는 우울해도 이쁘네요 커피 센스있게 사온 줄 알았더니 저번에 먹던거 치우지도 않고 쓰레기 배로 있는거 자기것만 엉따하고 소연씨 제가 사준 패딩이네요 잘 입고 다니네요 오빠고 내일 후두네 잘 입고있지? 어떻게 내일 저는 출근이고 그런데 나는 너니? 부리나케 왔어요 제은이랑 위해서 우리 행복해요 렛츠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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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? 왜 나한테 그래? 짧은 다리로 하하하하 가자 이거 좀 늦게까지 할거 같은데?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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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말은 어땠나요? 이거 막 손으로 하면 고장나는 시스템이야? 어? 안돼 손으로 하면 고장나는 시스템이야 오빠가 떨어뜨렸는데 왜 질려봐 못생겨가지고 자 이거 조심스럽게 만지고 너무 웃긴다 이렇게 내가 언제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만졌어 괜히 쫄아가지고 됐어? 이게 지금 내가 손으로 찍는 느낌이라면 태연아 이 전원 버튼 눌러봐 아 차온다 차온다고? 내꺼 아니야? 아아 근데 이제 기분 풀린거 같으니까 나 갈게 잘가? 야 난 집 앞이라 아 맞아 알아서 갈게 내가 손해구나 응 눌러봐봐 아니 들고 놀라야지 응 해놓고 어?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거야? 다시 눌러봐 야야야 그거 하면 안돼 소연아 응? 일단 봐봐 왜 꽃생긴 했지? 내가 설정을 해줄 땐 그냥 줘봐 응? 뭐가 되면 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하하 여러분들 이게 페이유 3? SE3라는 짐벌인데요 이렇게 건을 누르면 어라?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페어링 아닌거지 내 십만원 소연아 어? 내 십만원 어떡해 똘추 똘추라니 소연 소연 나 우울해졌어 내 우울함까지 오빠가 가져가 너무하는거야 사랑하는 사이끼리 우울함을 가져가라니 다른 사람만 우울하면 좋잖아 그래 나는 그러고 싶긴 한데 나는 그 두개가 막상 막상 그런 말 들으니까 서운하긴 하네 우울함을 두개로 가져갈 필요 없지 막상 직접 들으니까 서운하네 그런 말 들으니까 오빠 티잖아 이상적으로 판단해봐 아니 티 티는 뭐 감정이 없어? 두 명이 우울한게 가성비가 좋아 한 명이 우울한게 가성비가 좋아 이성적으로 판단해 아니 그건 티가 아니라 그건 사이코패스잖아 어?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오 오 오 어어 우지같은거 사줬어 이게 뭐야 기분좀 나아졌어? 너무 기분이 나아진거 같네 물よろしく 한 번 갚 Salut 이거가 더 우울했어 남은거인 분 가만히 계신 라 who 그래 뭐야 가공주 카메라 켰어 누나 안녕 카메라에 꽂다래? 뚝 소연아 왜 이래? 소연아 사회라는 말이지? 원래 차갖고 냉정한 거 같아 어른이 얘기하실 때 어른이 얘기하실 때 휴대폰 쓰고 있고 말이야 카메라 켰어 잠깐만 과정은 스킨십하고 왔어요 잠깐 카메라 좀 내리고 오빠 나 용돈 줘 어? 잠깐만 괜찮아 줬어 용돈 필요없어 소연 좀 아프네 여기도 출근 나 운동한 거 한번 볼래? 아 그만 봐 운동한 거 구석전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응 이거 다 말랑살이잖아 지금 그거 같다 그 돌베개 애들 팔 돌 같진 않은 애들 팔 같다 그래 비있나 팔이야 지금 다시 집어넣을게요 슥 온 지 30분 만에 가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 아 추워 스트레칭하러 가자 헬스방 메이로 간 떡 떡파랭인데? 즐겨 누워 깔아 아이 아 이게 준비동작이 아니라 이게 끝이야? 어 스펠지인데? 이제 나은이씨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다이어라 커플 욕안 아! 오빠 여기 무식하게 땡기야 아! 미쳤어! 미쳤나봐 됐어 이제 운동 시작해보자 3세트씩 3세트씩 싹 나 한 분에 이십게 했어 많이였지 아 너 붙잡아 붙잡자 셋, 넷, 다섯, 여섯 붙잡아 붙잡아 오케이 됐어 물이 됐어? 난 못해 못해 운동이 시작이 안 돼 제가 이거 한 번 먹어볼게요 뭘 먹어요? 일단 기구 세팅부터 세팅부터 하라니까 뭘 먹어 이제부터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아 맛있어 잘 못 드시는 거 같은데 아 달아 달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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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식사였어? 맛있었어 후식 먹으러 가자 후식 자세를 머리 뒤로 하고 여기까지 내려 여기로 미는 거야 근데 내릴 때 저항감을 좀 줘야지 하나 올려 쓱 올릴 때 쓱 올리고 하나 쓱 하나 쓱 하나 쓱 하나 쓱 하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이 들어가 쉽긴 해야되잖아 빈복인데 인생 첫 레그프레스 도전 괜찮아? 괜찮아 밀어 카메라 켜니까 잘하네 하나 둘 잘했어 인스타 좀 알려주세요 저기요 인스타 좀 알려주세요 DM? DM 보내요? DM 보내요? DM 보내요 ㅋㅋㅋㅋ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인사하기 전에 대박된 쌈식이요 첫입을 샘기로 어때? 헬스장 등록하고 먹는 맛이? 개운하지? 응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아 맞아 안녕 내도 안녕 내도 안녕 내도 맛있어 이거야? 맛있어 땡초 하나 넣어 넣어봐 땡초 넣어? 울지나 크리스마스 멀었어 크리스마스 멀었어 무슨 맥주 광고 찍으세요? 왜 이렇게 맛있어? 그거 생맥 방금 교체하고 방금 뽑은 거라 그래 진짜 맛있다 오빠 우리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구운 두부 버섯 샐러드 리코타 치즈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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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로 먹어야 된다고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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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 뮤직비디오 콘텐츠 한번 찍어봐 한번 찍어봐 감사감사 무릎 꿇을까요? 그러지 마세요 저 진짜 무릎 꿀 수...